자 이제 얘가 이렇게 두개의 묶음인데요 한번 재미로 타봤습니다 자 non-drive side 32mm non-drive side to flange drive side 32mm 자 플레인지 58mm non-drive side flange diameter drive side flange diameter 110mm hub axle width 일부 림들은 effective rim diameter 정보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림들은 구매처나 제조사 홈페이지에서도 ERD 정보를 얻기 어렵습니다 이 방법은 ERD 림 정보가 없을 경우 측정 방법입니다 중력을 이용합니다 중력을 이용해서 밸브 구멍부터 시작해서 림내경 측정을 시작합니다 림내경 측정 자 이렇게 빼주시고요 이제 다음에 3.5mm 맞죠? 이런 식으로 림 EDRD 측정할 때 내경을 측정합니다 3.5mm는 3.5mm, 3.5mm이니까 7mm를 더하면 됩니다 총 그렇죠? 효과적입니다. 스포크 설치 최신 규격의 허브는 스루 액셀 어댑터가 필요합니다. 이 휠은 플렌즈에 스포크를 좌우 교대로 끼우는 표준 방식인 크로스 패턴을 사용합니다. 더블 디스크입니다. 처음 봤죠? 아니, 그러고? 두 손이 보면 뭐죠? 휠 빌딩을 시작을 해볼까요? 일단은 여기 스포크는 미리 준비되어 있고요. 프론트부터 하겠습니다. 이 형은 좀 이따가 들어가면 여기다가 잠깐 치우겠습니다. 그리고 NTS 305리라고 해서 엄청나게 두껍습니다. 오토바이 타이어 링인 줄 알았어. 하여튼 다이 사이즈가 지금 너리가 충격적입니다. 그냥 웬만한 타이어는 다 와이드로 광폭으로 만들어버리겠습니다. 이제 스포크를 가지고 왔습니다. 스포크를 가지고 왔고요. 어차피 이 방향이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띄워주십니다. 한 칸 단위 이렇게 띄워띄워면 다음으로 스포크 설치 순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먼저 플렌지 사이드 A 아웃에서 인 방향으로 스포크를 설치합니다. 스포크를 통해서 아웃부 할 것 같습니다. 스포크를 여러가지 마오고 첫 번째로 스포크를 Congelu해 두고 첫 번째로 스포크 설치합니다. 일단은 아웃gli네요. 그래서 이 방향으로. 아웃겨서 의미에 추억이 아름다운 스포크 설치합니다. 3단계 중, 3단계 중. 다음 장소에서 접목을 연결합니다. 3단계 중, 3단계 중, 3단계 중, 3단계 중. 두 번째 과정 플렌즈 사이드 B, 아웃에서 인 방향으로 스포크를 설치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반대로 뒤집어서요 이쪽에 스포크가 있죠? 이쪽에 밸브를 있고 이쪽에 꼽아줍니다. 이쪽에 제일 가까운 위치에 이렇게 꼽아주시면 돼요. 똑같이 이렇게 하나 점프하시고 이렇게 꼽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 밸브는 원방향이죠? 옆자리에 그대로 꼬여주면 됩니다. 방향대로 꼽아주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이제 스포크가 설치된 허브를 밸브 구멍 위치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크로스 패턴을 만들어줍니다. 자 여기까지 됐고 다시 지금 밸브홀이 여기 있잖아요. 밸브홀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밸브가 있으니 밸브가 들어갔죠? 이렇게 꼬이면은 밸브가 걸립니다. 이 방향으로 꼬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꼬아주시면 되고요. 안에서 바깥으로 조립을 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요. 옆방향으로 돌려주시면 1개, 2개, 2개 크로스죠? 자, 이렇게 위로 올라타시고 1개는 안으로 들어갑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끝을 해줍니다. 자전거는 휠 스포크가 크로스 할 때에는 마지막으로 만나는 스포크는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위치를 바꿔서 오버랩 시켜서 연결을 해주셔야 튼튼한 휠 제작이 가능합니다. 세번째 과정 플렌지 사이드 B인에서 아웃 방향으로 스포크를 설치합니다. 자, 이렇게 자기 위치에 배치해 주시고 포크로스입니다. 이거는 다 됐습니다. 마지막 과정 플렌지 사이드 A인에서 아웃 방향으로 스포크를 설치합니다. 다음은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끼워넣습니다. 빈칸 껴주세요. 자, 이렇게 빈칸 마다 끼워주시면 됩니다. 외계인 같네요. 그렇죠? 슝슝 자, 마지막 스포크를 설치합니다. 자, 마지막 스포크를 설치합니다. 휠 기본 패턴이 완성됐습니다. 최신 규격의 허브는 스루 액슬 어댑터가 필요합니다. 스포크 렌치를 사용해서 니플을 조이면서 휠 회전 시작과 끝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림 밸브 구멍 옆 스포크에 스티커 같은 태그를 붙입니다. 스포크 니플은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조여집니다. 1mm 스포크 나사선을 남기고 전체 니플을 조여듭니다. 스포크 니플을 조여집니다. 가장 먼저 림이 좌우로 조정이 되는 원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른쪽 드라이브 사이드 스포크 니플을 조이면 림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왼쪽 넌드라이브 사이드 스포크 니플을 조이면 림이 왼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왼쪽 스포크 니플을 너무 많이 조였습니다. 니플을 풀어주면 림이 다시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합니다. 정리하자면 왼쪽과 오른쪽 스포크의 장력 파워 밸런스로 림을 이동시켜서 센터에 정렬하게 되는 원리입니다. 정리하자면 왼쪽 스포크의 장력 파워 밸런스로 림을 이동시켜서 센터에 정렬합니다. 두 번째로 림 상아 정렬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주변 니플을 함께 조여주면 림이 허브 안쪽으로 이동합니다. 최소 360도 이상 조이거나 풀어야 림이 조금씩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주변 니플을 함께 풀어주면 림이 허브 바깥으로 이동합니다. 림의 상아 정렬은 왼쪽 오른쪽 스포크 장력이 같이 조절되어야 동작을 합니다. 림이 허브 바깥으로 이동시켜서 센터에 정렬합니다. 림이 허브 바깥으로 이동시켜서 센터에 정렬합니다. 휠을 조립하다 보면 휠 트루잉 스탠드의 오차로 센터가 조금씩 어긋나게 됩니다. 이것을 교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공구를 휠 디싱 툴 또는 센터링 게이지라고 합니다. 먼저 넌드라이브 사이드의 디싱 툴을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싱 게이지를 틈이 없도록 붙여줍니다. 디싱 게이지를 틈이 없도록 붙여줍니다. 이제 디싱 툴을 반대 위치로 이동시킵니다. 측정 결과 간격이 3mm 정도 남았습니다. 림을 이동시켜야 할 공식입니다. 4mm 게이지 측정 값에서 나누기 2를 해주시면 림 이동거리 계산이 가능합니다. 계산 결과 2mm 림을 이동시켜 주면 됩니다. 왼쪽 니플은 한 번씩 조이고 반대쪽 니플은 한 번씩 풀어서 림의 위치를 조정을 합니다. 그러면 스포크의 장력 변화 없이 이동이 가능합니다. 작업 전 스포크에 이름표를 붙여서 시작과 끝 위치를 체크하고 지켜주셔야 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검사를 시작합니다. 이제 드라이브 사이드에 간격이 없습니다. 양쪽 사이드 측정 거리 간격이 같다면 완벽하게 림은 중앙에 위치합니다. 좀더 측정 거리 간격이 있습니다. 지금 이동이 똑같이 됩니다. 자, 대보겠습니다. 시작 보세요. 이쪽도 똑같고요. 이쪽도 똑같습니다. 지금 딱 중앙이에요. 이제 차가 잡고 이제 다 닫지 않겠습니다. 이제 잡겠습니다. 그래서 물과 담센터 sąյ션을 나가기 위해서는 털의 spoke tension 에피소를 입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cer과 담센터의 spoke tension을 굳을 수 있습니다 경력의 약한 위치에 있는 것이 손으로 검사하든가 You can also use a spoke tension meter. Align the top, bottom, left and right 0.5mm or less. Wheel building and alignment completed. wants to place the top and left. The위ør ш samma reiki alignment job proceed here. matrix and left-axis opening line. matrix and left-axis model. Itmetros outannya. The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element multi- Mobilion mode etc. Go ahead, take your involvement it's a three, 타이핑 작업을 했고요 이래야지 공기압으로 인해서 튜브와 펌크가 다시 났습니다 히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